빅스에 캔이라고. 비가 빠다 욕하지 마. 그럼 넌 캔한테 전화하고 난 백의장 형한테 전화할까? 빅스 캔 재밌어 전화 한 번 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닝닝 닝닝. 닝닝아. 어 뭐야. 뭐해? 뭐라고 그런 거야? 밍닝 닝닝? 밍닝? 밍닝? 밍닝이라고. 전화 닝닝이라고. 앙짝 놀랐네. 뭐야 뭔데? 나 샵 샵. 아 샵이야? 어 나. 아 나. 아 나. 아리야 아리야. 나를 잃으셔. 아. 엑시 됐다고 말하겠습니까? 나 주간 아이 너 엠시 됐어. 아 주간아. 뭐라고? 여보세요? 안 추는 거 아니야? 안 추는데? 전혀? 여보세요. 야. 야 너 뭐. 야 축하해. 올 수 있냐 여기? 어디 지금? 어 여기 뭐든 뭐든야? 뭐 하러 가냐 지금? 콘서트 하러. 콘서트 하러 가가지고. 아 미안. 공항 이제 곧 있으면. 곧 있으면 가. 아 그래. 그러면. 그래 다음에 보자. 언제? 아 데프콘 형이에요. 너무 바빠. 아 여보세요? 링링아. 안녕하세요. 네 링링입니다. 데프콘 형이야. 고맙고 빅스 컨백스야 보자고. 네 빨리 나오겠습니다. 링링아. 화이팅. 화이팅. 링링 화이팅. 그래 링링아 들어가 링링아. 응. 크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oubt 아 runs ein league englishmaster duon gef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